안녕하세요 메가패스 광고무대 고정희, 강민, 이채민, 진세림입니다 네 고등학교 공부엔 내신, 수능 두 다 중요하잖아요 내신이면 내신, 수능이면 수능 모든 공부가 다 되는 메가패스 다들 아시죠? 당연히 알죠 수능과 내신 전과목 1타 선생님을 한 번에 만나볼 수 있으니 얼마나 든든한지 자신감이 완전 풍풍합니다 네 맞습니다 또 메가패스 하면 뭐가 생각나시나요? 100% 환급 혜택? 네 맞아요 올해는 고3 대상 주요 대학 합격 장학금뿐만 아니라 고1, 2도 내신 성적 상승 기준으로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합시! 와 좋습니다 게다가 이번 시즌 메가스터디 전용 탭은 아이패드래요 좋습니다 메가패스와 아이패드의 조합이라니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더 새롭고 완벽해진 메가패스 우리 함께해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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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